지갑을 잘 여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제 지갑은 뚜껑이 없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만약에 커플이 된다면 첫 데이트 코스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영화 보러요? 영화 보러? 제가 원래 영화는 안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참 깜짝이야. 난 오늘 휴가 나갑니다. 영화 가서 꼭 영화만 봐야 되나? 옆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또 코스모스 가족분들께서 코스모스 님이 우리 킹타이거 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면도날 님이 저렇게 바로 옆에서 계시는데. 아니, 근데 제 생각은? 가족들은?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 대화를.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 대화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가족들이 왜 참견하죠? 가족들이 왜 참견하죠? 아니, 저희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가족분들을 뜻에 많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맞출게. 제가 가족분들한테 맞출게. 오, 무슨 드라마 대본이에요. 오, 진짜 직진이다. 직진 노빠꾸에요. 오, 오늘 맞춘기 충전을 완벽히 하고 오셨습니다. 오, 진짜 직진이다. 감사합니다.